마차 너무 많이 뽑았어 없네 없어 없어 끝이네 이게 아니 대박 냄새 나는데 아 아 짜증나 설원제도 나중에 가는 거야? 강가 주변에 제가 지금 이걸 봤을 때 산 혹은 강가 여기가 대박인 것 같은데 땅꾼 딥 업그레이드 해야 돼? 나 여기 갈래 오우 터졌네 와 뭐야 이거 아 뭐야 레프트링크? 4만원이야? 벨브? 야 잠글 수가 있어 가스? 가스? 이 아줌마 이거 돈 많이 벌었네 야 야 이 아줌마 이거 돈 많이 벌었네 아 아 졌어? 아 쟤같은 누르고 있어도 안 된다니까 아까 눌렀는데 안 됐.. 안 됐더만 아 참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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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. 장난아닌데 이건 대박이다. 가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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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스. 가스, 가스. 가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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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아악 아아악 기 붙였어 아멘 일찍 음 음 음 음 누르고 있어 지금 바위 누르고 있는거야 지금 5천원에 사자 5천원 5천원 5천5백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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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기까지 하자 아 또 오버할네 또 시간 3시간 했어 3시간 아 이거 지금 거의 막바지인데 절반은 이따 오후에 끝내버리면 되겠다 깨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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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깨스 업글만 할까 깨스 깨스 또 사보면서 자면 돼 여러분들 또 사보면서 자면 돼 아 50% 채워야 끝나는거야? 아니 땅이 근데 모자른데? 남은 땅으로 저기 돼? 50%가? 집은 50%이상 먹어야 돼? 응 아 나가겠네 아니 경매에서 50% 맞추면 된다고? 아니 경매에서 50% 맞추면 된다고? 아니 경매에서 50% 맞추면 된다고? 돈을 벌어야 되잖아 그럼 말은 더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아니야 가스는 이따 오후에 캘거야 거기까지다 파수들 아 아 아 아 아 아 이 아 아 15% 많이 이따가 결정하면 돼, 오케 아 재밌었다 아니 이게 68메가라고? 참 대단해 오키도끼